S.H, 대박! 1월 넷째 주 M 카운트다운, 드리플 크라운에 도전하는 소녀시대, 새로운 1위 후보 C&B루. 지키는 자와 빼앗는 자의 대결. 문자 투표 상황 보겠습니다. 소녀시대 49.1%, C&B루 50.0%로. 아주선 결과에 달리 C&B루가 시작했네요. 하지만, 겉보름 판단은 금물! 1위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투표해 주시고요. 네, 그럼 여기서 1위 후보들을 붙여줄 취급자. 그녀를 지켜라. 네, 토팬에 든 곡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에일리 씨가 지원 사격에 나선 음원 찬티의 올킬의 중공, 패치기. 그에 앞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즐거운 투윤. 지금 만나보시죠. 24, 7.